뇌피셜이니까 어디가서 박근하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100여명 200여명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이 나와주셨어요 커피 대통령 여러분 다들 아시죠? 2014년도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 그리고 지금은 프리츠 대표님이신 박근하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바리스타를 하다 오셨고 주변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대회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도 관심이 생겼고 보다보니까 커피 지식을 좀 더 집중하면 싸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활동하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아서 내년 대회를 바라보며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전혜림님 대회를 나가는 걸 추천하냐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렵네 대표님께서도 우승자시잖아요 사실 바리스타 대회 때 그리고 한두 번 나가신 게 아니고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가 나왔어요 여덟 번 아홉 번 진짜 많이 나가시고 끝끝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셨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경쟁 구도에 어울리는 형태의 인간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덟 번을 나갔잖아요 내가 경쟁 구도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아홉 번만에 알았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가 어려워 누군가하고 쭉 내가 줄 서서 비교 우위에 내가 위에 있냐 내가 밑에 있냐 이 문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쉽게 말하면 지옥문을 연구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때부터는 내가 돈을 많이 쓰느냐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대부분 대회를 나가는 바리스타가 처음에 나갈 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됐을 때도 나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박근하는 왜 그랬냐 나도 모르겠어 뭐 관종이라 그랬겠지 근데 그러면 박근하가 우승한 거는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운이 좋아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열심히 하면 그 중에 한 명 우승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열심히 안 했냐 그 질문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 못 한다고 누구의 노력이 더 무거웠느냐 이렇게 단정 지울 수 없다고 SCA에서 제공하는 룰 앤 레귤레이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대단한 정보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동시에 요즘에는 대회 나가면 다 영상 남잖아 그럼 그 영상을 보면 아는 만큼 보이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로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 스토리가 있다면 그거를 잘 만들어 15분짜리 시연을 잘 만들어 보는 거는 젊은 시절에 바리스타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혜택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해요 자기 자신을 좀 잘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경쟁 구도에 맞는 인간인지 안 그러면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돈 얼마 쓰느냐 돈 진짜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고요 저처럼 기둥불을 뽑을 수도 있어요 우승하셨을 때 얼마 쓰셨어요? 아니 제일 많이 쓰셨을 때 2012년부터 생각해봅시다 2012년에 저 예선 탈락했거든요 한방에 날라갔거든요 그때 거의 천만원 사람 멘탈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예측이 되죠 거의 바닥을 겠어요 그때 제 멘탈은 2013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커피리브레이 썼고 커피리브레이 생두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생각으로 쓴 돈이 없어요 거의 3등 2014년에 다시 무소속 아무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으니까 그때 어영부영 한 1500만원 정도 썼어요 세계대회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돈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지 보통 하다보면 제일 좋은 거 갖다 쓰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 한 번 따라주는 그 물컵 하나 사는데도 몇만원씩 써요 뭐 대회에 이 트레이 만든다고 그거 하나 만든다고 뭐 한 몇백만원씩 갖다 쓰고 한 번 물 커피랑 물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치우는 이 비용이 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거지 생두 같은 거 키로 얼마나 하는 거 썼냐 저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해서 해결이 됐어요 요즘에는 뭐 시원시원한 생두 많죠 30만원 이런 거 뭐 막걸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빡세졌죠 이번에 베스트 오브 파나마 1위한 커피가 400만원 정도 키로에 키로에? 네 키로에 400만원 최근의 추세는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는 바리스타들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는 한두 푼 혹은 한두 명이 붙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아주 똑똑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전혜림님 같은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바리스타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대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대회 나가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에스프레소 대회 바리스타들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대회이기도 하고 저도 뭐 비툰 해봤으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대회를 추천한다 안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둘 중에 하나 그 좀 그거는 내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한 186명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먼저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질문을 우선순위로 해서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보이는 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이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좀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올려주시면 정형용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됩니다 형용이도 들어왔네 아 아시는 분이세요? 정형용 님이 혹시 그 정형용 님이신가요? 다음 라이브 이분 어때요? 그렇다면 그때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오오 맞으시대요 맞으시대요 오오 브루잉 챔피언 바리스타 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을 이어갈게요 일단 세 번째 질문인데 이호원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월커를 통해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번에 박근하 바리스타 님이 참여한 팀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기압 육기압의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차이였는데요 구기압과 육기압 각각 추출에 대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실험에서는 수율만 측정해 기록하고 관능적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산미와 향미 위주의 원두를 에스프레소 추출 저압 고압 추출에서 관능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두 번째 첫 번째와 같은 원두를 쓴다는 전제하에 인퓨전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거죠 인퓨전을 길게 하면은 어떤 추출 방향 결과물을 나타내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변압을 통해 추출을 하는 이유와 그런 추출을 할 경우 커피가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삼바 인퓨전 했다가 6바 램프업 9바 추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변했을 때 신해소 하이드라 mvp 추출 메커니즘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랬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이게 질문이 좀 많은데 자 일단 관능적인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했지만 관능적인 부분은 테스트 했죠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했고 놀랍게도 6바가 더 맛있다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6바가 골랐는지 몰라 그때는 프리츠 멤버들끼리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뽑아서 그걸 쭉 먹여 본 거죠 그래서 먹여보고 이제 뭐가 더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래서 바꿨어요 마포점하고 원서점을 9바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6바로 아예 추출을 하는 걸 바꾸셨다는 거죠 아예 바꿨어요 지금 정확하게 6바가 아니고 7.5 이 정도 돼요 왜냐면 그립 3개를 쓰는데 펌프가 하나니까 하여튼 그건 대답이 됐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러니까 6바가 더 좋았다 센서리로 6바가 더 좋았다 이건 프리츠 같이 멤버들끼리 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압, 고압, 추출, 관련력...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이요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무슨 일을 하느냐야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압력이 형성되는 건 펌프가 돌고 있어서가 아니죠 단순히 퍽이 지탱하면서 퍽이 저항하면서 압력이 형성이 되잖아요 설명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약간 버벅거리기 시작하는데 잘 들어봐봐요 알아서 잘 해석해봐요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해석해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퍽이 저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우리가 구바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구바가 유지되지 않죠 그러면 압력이 가장 높은 순간 가장 피크를 치는 순간이 언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게 마이크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떨어진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이게 마이크를 약간 저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나눠서 그나님 술 한 잔 하시고 방송하시네요 술 한 잔도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지셔서 근데 여기가 더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조명을 좀 켜놔가지고 오늘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고 왔더니 옷을 두껍게 입으셨어 자 일단 잘 들어봐요 이걸로 하루종일 갈 수 없잖아 잘 들어봐봐요 자 그러면 압력이 가장 높게 치는 순간이 언제냐 추출되기 직전이죠 이해됐죠? 추출되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압력은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물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퍽을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여기에 이제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지금 약간 빈 호흡에다 말하는 기분인 줄 알아요?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정보를 지금 한 200분 계시는데 아마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뇌피셜이니까 어디 가서 박근하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100여 명 200여 명 그러면 압력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력은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커피를 브루잉을 해도 커피는 맛이 있죠 맛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버가 올라오죠 그쵸? 그럼 에스프레소와 브루잉의 차이는 압력에 가장 큰 지점이 있겠죠 그럼 압력이 하는 일이 뭐냐 대부분의 지용성 성분을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큰 작용을 하는 건 뭐냐면 커피의 플레이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바냐 6바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처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물이 커피를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일부 채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채널링이 일어났을 때의 현상을 생각해보면 한쪽에 크랙이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크든 작든 어쨌든 작은 크랙이 하나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물의 속도가 빠르다는 가정을 하면 9바라고 하면 6바보다 물이 훨씬 빠를 테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나오는 물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편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6바랑 9바를 비교해보면 그 편차에서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지 6바보다 9바가 훨씬 큰 편차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번에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채널링의 종도, 채널링이 일어나는 그 차이가 6바가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을 여기서 더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구바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점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사실은 내가 무슨 이걸 새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저기서 자료 찾아보고 그냥 어디 가서 놓치지나 말자 이러고 패스트 팔로워처럼 나도 쫓아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가장 높게 찍히는 수율 구간과 가장 낮게 찍히는 수율 구간을 비교해 보면 6바가 훨씬 더 좁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매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매장 운영에 있어서 사실 이제 커피 애호가로서 커피의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매장을 운영할 때는 어쨌든 고객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매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에 뭐 어떤 커피 사용하는 커피가 어떤 스타일의 커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정답으로 내릴 수는 없는데 다만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채널링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채널링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론 버려야 되겠지만 채널링이 나면 버려야지 상식적인 대답이지만 파악하지 못한 채널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0% 그거를 다 걸러낼 수 없어요 이를 해보시면 알아 그리고 이 질문 지금 여러 번 올려주셨는데 슬레이어가 내가 기억하기로 대략 0.7mm 기글로 정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아주 빠른 건 아니고 뭐 사실 여기서 굳이 장단점을 논하진 않을게요 그냥 유량을 제어하는 형태의 머신이다 그러니까 니들벨브를 이용해서 니들벨브를 이용하면 뭐 프리임피션의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도 오류가 있는 게 프리임피션을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이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리임피션을 아주 길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모터 펌프를 돌리지 않고 계속 물만 나오게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이 퍽을 지나서 이미 추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퍽의 지탱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펌프가 도는 순간부터 그건 구바도 아니고 욕바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와르르 쏟아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프리임피션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긴 프리임피션을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때부터는 프리임피션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배전도가 높은 커피보다 좀 배전도가 낮은 커피에 저압 추출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텍스처에 해당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고 되게 뭐랄까 일반화의 오류의 전형적인 예지만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잘 내니까 그냥 굳이 바보같이 얘기를 하자면 그럼 내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강배전 커피는 이산화탄소 반응이 격렬하죠 그렇죠 격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반응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강한 압력에 커피가 물이 그대로 쏟아져서 퍽을 수축시켰을 경우죠 퍽이 수축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커피와 함께 추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커피 플레이버는 빈 공간, 텅 빈 듯한 그리고 꺾을 거리는 텍스처 이런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 압력을 내렸다고 가정해보면 압력을 내렸다는 건 유속도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유량도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추출하면 압력을 주는 타이밍은 더 늦어질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나는 확보하는 거죠 인퓨전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건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러면 이제 저압이 무슨 망고 불변의 법칙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지금 22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서 이 말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망고 불변의 법칙 당장 내일부터 우리 매장에 커피를 육바로 내려야겠다 이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먹어보고 그리고 좀 더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보고 팀원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고 당장 우리 사장님한테 갔고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 당장 박근하가 커피 압력 내려놨는데 그게... 안 돼... 왜 하지마... 안 돼... 그랬는데... 하지마... 예전엔...